한국어로 읽으면 행운이라고 읽히는 xing yin 이 단어는 명사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는 윈치하오 운이 좋다 라고 하는 형용사로 쓰입니다. 운이라는 명사는 xing yin 쓰이기도 하지만 윈치 조금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행운은 heng xing yin 이렇게 heng을 붙여서 외워두시면 더 쓰기에 편합니다. 이렇게 형용사로 주로 쓰이고요. 가끔은 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遇见你是我的幸运. 너를 만나게 된 것은 나의 행운이다. 我不知道上辈子做了多少好事.竟让我这么幸运. 他睡在我边上. 내가 전생에 좋은 일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다. 세상에나 내가 이렇게 운이 좋다니 그녀가 내 옆에서 자고 있어요. 我不知道上辈子做了多少好事.竟让我这么幸运. 他睡在我边上.我不知道上辈子做了多少好事.竟让我这么幸运. 他睡在我边上.我不知道上辈子做了多少好事.竟让我这么幸运. 他睡在我边上.人这辈子你活得就算再好.你幸运的话. 山中也就三万多天.你不定那天就咖啡以下没了. 사람의 이 한평생이라는 게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운이 좋아 봤자 사고 없이 명대로 다 살다가 죽는다고 해도 3万여일 산다. 어느 날 갑자기 꿀까닥 하고 없어질지 몰라요. 사람은 이 아овой Christi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생각에 나는 굉장히 운이 좋은 것 같아요 화즈는 좋은 사람이고요 나한테 굉장히 잘해줘요 나를 보살펴주시고 우리 둘을 보살펴주세요 나한테 정말 잘해줘요 화즈는 좋은 사람 나한테 정말 잘해줘요 나한테 정말 잘해줘요 화즈는 좋은 사람 나한테 정말 잘해줘요 나한테 정말 잘해줘요 나한테 정말 잘해줘요 화즈는 좋은 사람 나한테 정말 잘해줘요 화즈는 좋은 사람 나한테 정말 잘해줘요 화즈는 좋은 사람 나한테 잘?」 하이도 100% 1. 내가 애초에 태어나기를 굉장히 운이 좋게 태어났고, 둘째는 나의 후천적인 노력 때문이다. 나는 Fel시장의 100%을 만들고, 나는 그 후연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나는 그 후연을 먼저icky해, 나는 그 후연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나는 그 후연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슈我先天幸运,二是我后天的努力 我池海东 100% 算作是增值资产 이슈我先天幸运,二是我后天的努力 你们公司有你这样的员工 真是太幸运了 당신 같은 직원이 있다니 당신의 회사는 정말 너무 운이 좋네요 maka去决了 真的太幸运了 여자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얘기를 한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다 너처럼 연약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대단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줄 나는 너처럼 그렇게 운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너처럼 연약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대단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어 나는 너처럼 연약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대단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어 나는 너처럼 연약한 여자아이가 이렇게iron의 결조사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나는 너처럼 연약한uno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는 지금 두 마리의 고집스러운 소 사이에서 버티고 있는 작은 무기와도 같다. 생명만 보존할 수 있어도 행운이다. 지금 약간 이런 Soul-적을 정상처럼 보는 거다. 이제 nur 는, lucky Daar은 아이댐 한 tackle 내 인간다. 그래다. 진짜 같이 그렇게 하는 건 내가 뭐 rom이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рядом Selardon 내가 дос구한 중에는ILL프로いる 거야. 지금 기념다. 이제는 좋은 workflow 어까도 사람은 place небесive 네아. 내 인간을 제공할 수 없는 거다. 자, 번호를 골라봅시다 어떤 번호가 길한가요? 您的幸运数字是什么야? 당신의 행운 숫자는 무엇인가요? 来,咱们选号 什么号码지리야? 您的幸运数字是什么呀? 来,咱们选号 什么号码지리야? 您的幸运数字是什么呀? 来,咱们选号 您的幸运数字是什么呀? 来,来,咱们选号 什么号码지리야? 您的幸运数字是什么呀? 来,咱们选号 Ihre,咱们选号 我们的幸运数字是什么呀? 什么号码지리야? 您的幸运数字是什么呀? 감사합니다.